일단 그것부터 좀 물어볼게요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의 행적을 봐야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시간에 출근했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정말 오해한 건지 자 여기서 물어요 분명히 CCTV 보는 거는 본인이 싫으면 못 보는 거예요 CCTV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의 2주 동안에 했던 걸 CCTV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담긴 CCTV의 모습이 TV로 나갈 수 있어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 지금 당장 문자 없어요? 없어요? 네 문제 없어요? 문제 없어요? 네 없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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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볼 거예요 내가 CCTV 보고 문제 있는 건 그대로 어차피 문제는 베린데이 루 감사합니다.